여보세요? 뭐하고 있어요? 목소리만 들어도 심쿵! 잘할만해요? 내일까지 연락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. 뭐 불편한 거 없어요? 내가 왜 대표님 약혼자가 됐죠? 아... 드나드는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뭐 감금 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기분 나빴어요? 아니 뭐... 남자친구가 알면 곤란해지나요? 남자친구 없는데요? 남자친구도 없어요? 어쩌다가? 아니 뭐 남자친구가 꼭 있어야 되나요? 뭐 그건 아니지만 오연주씨 정도면 매력이 넘치는데 왜 남친이 없죠? 사람 놀려요. 내가 미인이면 개나 소나 미인이라면서. 오연주씨가 미인은 아니지만 확실히 매력은 있죠. 뭐랄까? 병맛 같은 매력이랄까? 여보세요? 화났어요? 병맛은 농담인데. 화난 게 아니라 그 말에도 설레는 내가 정말 병맛이네요. 웃지 마요. 사랑 감금 시켜놓고. 너무 유쾌한 거 아니에요?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면 돼요. 잘 알죠? 잘 자요. 그 말에 나한테 한 통하는 거 알잖아요? 알아요. 아니 뭐 매력 넘친다 그래서 또 혹시나 했죠. 역시 나네요. 잘 자요. 병만 진짜. 한 번만 더 들으면 흔들릴 것 같은데. 뭐가?